3.9 대선의 성패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선거판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지난 4.15 총선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4.15 총선이 있기 바로 며칠 전에 당시 미래통합당의 수뇌부는 선거판을 어떻게 읽었는지 큰일 났으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업소하고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지금 부산시장을 맡고 있는 박형준 당시 공동선대위원장의 움직임이 또렷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4월 10일 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민주당에서는 조심스러워서 130석 달석에 플러스 알파를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말하지만 비례의석을 합쳐서 범진보 180석 불가능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인 4월 11일 날 박형준 당시 미래통합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업소하고 나섰습니다. 섬찍한 일들을 막아야 됩니다. 견제의 힘을 부탁드립니다. 유시민 씨가 여권의 핵심 인물이고 이근영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단독 과반을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이것이 바로 여권 핵심부의 판세 분석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측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섬찍합니다. 많이 하느라도 이 같은 일이 현실화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총선에서 의회 독점까지 이루어져서 친문패권의 나라가 되는 것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주 업소하기 시작합니다. 4월 13일 날 박형준 당시 공동선대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주말에 자체 여론조사나 판세 분석을 해보니까 너무나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미래통합당의 정책연구원인 미래연구원은 지난 주말 통합당이 최악의 경우에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80석 비례대표 16에 17석을 얻을 수 있다는 자체의 분석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훗날 여당이 만든 선거 결과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선거 판단을 야당이 하고 있었는지 참 놀랍기도 하고 또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은 한 가지 명확하고 맹백한 사실입니다. 미래통합당 수뇌부가 완전히 그쪽의 소나기에 놀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수뇌부가 완전히 그쪽의 소나기에 놀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선거판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은 그들이 선거판을 장악하고 있다는 대전제를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이번 대선 판을 보는 시각이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선거판을 그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지금 여론조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는 것이 모두 다 만들어진 헛수로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불행히도 지금 국민의힘 수뇌부는 하나같이 선거는 정상이고 아무 문제가 없고 국민들만 많이 지지해주면 우리가 이긴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4.15 총선에서 선거 공작에 의해서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의석을 빼앗기고 국민이 준 의석도 지키지 못하고 지금도 그런 일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걱정하는 것을 그들은 걱정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점에 주목합니다. 사실 저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인해서 정권교체 열망이 60%를 넘는 그런 상황에서 초경합, 접전, 오차범위 내, 오차범위 밖 이런 것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종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뭔가 이상한 냄새가 물씬 풍긴다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월 20일자 조선일보는 여당 판세초경합, 선대위 비상체제로 가동, 조직풀 가동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대위를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조직인력을 총가동하겠다고 했다. 대선을 10일 앞둔 당장에서 현장은 물론이고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인력을 총동원하겠다는 발상이다. 위원들에게 밤 10시까지 현장 선거운동을 당원들에게 SNS 동원력을 내렸다. 우상호 의원은 전 당원은 이재명 후보의 미래 비전을 명확히 전달할수록 홍보 전사가 되어들고 1일 미디어 예산 같이 SNS와 유튜브 등에서 적극 확동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여당의 움직임도 저는 전혀 진실되게 보이지 않습니다. 엄살로 보이고 엄살의 이유는 그들은 이미 선거판 자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들의 관심은 선거가 끝났을 때 표가 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신들이 개입이 표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야당 후보 우세를 전하는 여론조사들도 액맹 그대로 믿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선거라는 것은 주가 조작 세력에 의해서 휘둘리는 주식시장처럼 작전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변질되었다는 그런 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곤석한 시민이 선거판을 관통하는 뭔가를 예리하게 지직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정말 정권교체가 되는가 보다 그리고 안심하거나 여론조사에 기뻐하는 사람들이면 한 번 참고하시고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곤석한 시민의 주장입니다. 무서운 대선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여론조사가 윤석열을 며칠째 2점이 못 다룰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띄우고 있습니다. 약근 단일화 없이도 이긴 게임이란 착각에 빠져들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역대 선거를 보면 50대 50의 싸움에서 3% 이내에 혈전으로 승부가 가려져 왔습니다. 3%가 차지하는 비율은 6%로 벌어진다는 의미로 약 250만포 차이로 승부로 갈리게 됩니다. 현재 여당은 안철수 지분인 6% 정도를 갈라치면 윤석열 후보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코 현재의 여론조사 기간을 믿지 않거니와 2월 말 3월에 들었으면 서서히 공중파와 종편 채널 그리고 네이버 다음 등의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여당 여론 몰이로 선회하여서 바로 백중세라고 이렇게 발표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배가 고른 늑대가 먹이를 잡기 위해 숨죽이고 매복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 야당 후보인 윤석열과 안철수를 지속적으로 상황오판하도록 덧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사이비 정치인들을 내쫓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단일화가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근석한 시민이 크게 강조하지 않았지만 이 모든 선거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도구와 수단을 그들이 모두 다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점을 국민의힌당 사람들은 알면서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지 아니면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반면에 선거판에 이해관계가 크게 없고 선거 무결성과 선거의 정직성을 위해서 헌신해온 많은 사람들은 선거판 자체가 장악된 상태라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냥 제 눈에는 제 눈입니다. 제 눈에는 모든 것이 목표하는 선거 결과를 만들기 위한 한 편에 잘 짜여진 연극처럼 한 편에 잘 기획된 작전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극 대본과 작전 계획에 노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점점 그들이 가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반세 분석입니다. 속지 않아야 되겠죠. 속는 것은 바보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